제 100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 선수단 결단식이 23일 이비스 앰버서더 수원에서 열렸습니다. 결단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혜영 도의회 부의장, 양경석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의원장, 도대표 선수단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종합 우승 18연패 달성 의지를 다졌습니다. 이번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서울시에서 열리며 경기도 선수단은 육상 등 47개 종목에 1,586명이 참가합니다.